어제도 뭐 먹었어요? 어제 저녁에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먹으려고 꽁치통짜리 국물 좀 줘보세요 얘는 만지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뭐 주소가 근데 오늘은 얘가 많이 안 좋은 거 같아 약도 사와야 될 것 같은데? 약보다 지금 얘는 단 떨어졌어 얘가 지금 신앙 못먹어서 단이 떨어졌어 이러다 비틀어 이거 먹으면 여기에다 사료를 뿌려주시네 물은 안 먹는 게 없죠? 물은 안 먹어도 없죠? 이게 이제 수액을 대신해요 순간적으로 얘가 반짝 기가 살아나요 이때 사료를 먹여야 돼요 이동식으로 거면 사료기가 안 돼 이게 무단백이 여기가 이제 타올이 고지방이에요 이거 먹으면 얘가 기력이 생겨요 기력이 생기면 기력이 있어야 밥도 먹거든요 여기 그 물에서 사료를 뿌리세요 근데 이게 금방은 안 볼 텐데 이걸 한 두 시간 뿌리면 죽처럼 돼요 그거를 며칠 먹으면 얘가 반짝반짝 약도 거기다 사시면 돼요 약 남아있어요? 아니요 약도 안 먹으면 약 없죠 약 사와야 돼 물을 이제 도망갈 거야 이건 먹는 거야 물도 안 먹고 죽도 안 먹는 거야 아니 물도 죽도 안 먹는다던데 물도 죽도 안 먹는다던데 네 물도 죽도 안 먹는데 이거는 맛있어 바로 먹네 약도 여기 탐하게 돼 약 많이 먹으면 돼요 이거 상관없어요 지금 애가 지가 살려고 먹는 거예요 따로 아무것도 입이 안 되는데 이걸 대는 거는 캔던 입이 안 되는 거는 이게 고단되게 고단되게 지감도 많고 타올이 그래야 되는지 필수는 그래 암인사 또 많아요 이게 어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어이 여러분 이 근데 생선은 주시면 안 돼요 생선은 다 버려야 돼 국물만 구워야 돼요 이거는 알러지 주의가 될 수 있어요 아프네한테는 아프네한테는 토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응급대를 써요 집에서 간급할 때 주사기로 저도 이제 애들 상태 마냥 좀 이 국물 뽑아서 넣거든요 그 비틀비틀 하다가도 바짝 써야 돼요 꽁치는 다 버리란 말이지 응 버려야 돼요 아니 뭐고 근데 이 상태도 의심이 간네요 간뉘 근데 이 새끼가 몇 번 출산했다가 애들이 애들이 이 상태가 다 아니죠 다 죽을 수 없겠죠 최근에도 배가 좀 출산해가 어때 저번에 지금 애 새끼가 온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몸이 확 나빠졌어요 다시 찾아왔을 때 네 그때 출산하는 바람에 애가 3월 동안 안 왔다가 왔는데 그때 출산했더라고 내가 이 국물을 거의 다 드셨고 이만큼 다 마셨거든요 제가 사료 사료를 한 두세 시간 풀려서 숟가락으로 어깨세요 그거를 어깨고 나면 국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거기다가 국물을 조금 더 부어서 먹이세요 그러면 이제 사료는 칼로리를 많이 뽑고 이것도 고지방에 해서 기력회복하는 대로 좋아요 아까 죽을 것들이 먹는 거 보니까 죽지 않겠다 출산은 했구나 그때 4일 안 보였잖아요 그때 출산한 거예요 그때 엉덩이 꼴이 발이 다 젖어졌잖아요 지저분하게 그게 양수 근데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적이 있어 여기가 출산한 것 같다 그때 양수가 터져가지고 발하고 꼬리하고 다 젖었던 거 병원에서도 수입 꼽고 간격도 푸고 위트부하라 했던 애들도 여기에다 살을 풀려서 먹고 살이 더 많아요 응 살 의지 있는 거야 이거라도 이거 먹으면 살 아이고 아이고 저거 안 물도 진짜 안 먹는데 물도 이게 안 제가 코에 찍어주니까 피해버리더라고요 응 응 숟가락 반짝할 거예요 한 두 시간 정도는 길이 하고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 때 먹여야 되겠네 살이 더 먹이고 약도 먹여야 되겠네 살이 더 먹이고 약도 먹여야 되겠네 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와야 될 거 같아 얘는 지금 급할 수도 없고 반성본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 그런 걸 먹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아이고 혓바닥을 바닥까지 핥다 먹어 어 생선 캔들 안 먹는 애들도 이미 국물을 먹어요 살 애들 이걸 먹고 기응을 차래 네 이게 저기 순간적인 효과거든요 이거 먹고 나면 한 두 시간 정도 뛰어요 애가 힘이 나니까 단이 확 올라오니까 먹고 그러면서 사실 힘이 없어 그 두 세 시간 틈에 사료를 줘야 돼요 먹여야 돼요 약을 먹이던 그러니까 사료를 키튼 사료를 국물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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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숟가락 으깨서 죽처럼 유동식처럼 약도 하면 여기다 섞어먹으면 훨씬 더 잘 먹기 네 얘는 약은 잘 먹어요 섞어도 별로 없죠 근데 아까처럼 아예 안 먹을 때는 약을 못 먹지 못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안 먹을 때는 여기 지금 또 아픈 애가 걔도 있는데 걔는 워낙 뭘 안 먹어서 걔도 이거 한 번 주무야 이거 먹기 시작하면 사료도 금방 먹어요 걔는 먹고 트름에 섞어 먹고 트름하고 그치 손보니까 피한다 조금 기운 생기니까 피하잖아 아까 손 못 피하네 응 응 얘가 만지는 걸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많이 안 좋아해서 아까 내가 만져도 가만히 있었거든 지금 반짝하니까 감각이 살아난거지 요거는 저는 집에서 그냥 남는 거 내가 찌개 끓여먹거나 버리거나 하거든요 부모아이들 부모아이들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한 5시 정도 네 네 응 지금 지금 조금 기적이 생겨서 돌아다닐 거야 아마 사료 안 먹고 그냥 그것만 먹고 갔죠 네 물도 안 마셨어 사료하고 엄청 먹었으니까 배가 다 찼어 다른 거 치니까 안 먹더라고 그렇죠 물도 안 먹었더라고 지금 당이 올라가서 돌아다닐 거야 눈이 섞어서 저녁에 먹여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 여기 여기 밥 먹을 때 있어요 아침을 아직 안 먹었는데 저녁시간인데 여기 어탕집도 괜찮고 아니면 어탕집 가봤어요 다른 거 밥 그냥 밥 밥집 없어요 청구장집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아침을 낮에 못 먹어서 저녁시간에 내가 시장도 좀 너무 궁금해 아까는 다시 볼 거에요 오후cen을 사러 왔어요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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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